네 이번 주 도시아경제 온라인 부동산 강연회에서는 좀 새로운 유형의 상업용 부동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. 지난 시간까지는 가장 대표적인 상업용 부동산이 되겠죠. 오피스와 함께 상가에 대한 시장과 투자 시 이 이상 내년도에 투자 전망을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. 이번 시간부터는 하나의 대안 투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지식산업센터의 규모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16년도까지 774개소였다가 2020년 7월 집계기준 전국에 약 1190개소까지 늘어나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. 약 53% 정도 그 기간 중에 증가한 것으로 KB통계에서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. 굉장히 많은 공급의 증가가 있었고 또 그만큼 많은 투자도 있었다라는 반증이 될 텐데 이제 이맘때쯤이 되면 앞으로 투자를 새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급 과잉 지역에 내가 좀 뒤늦게 따라 들어가는 상황은 아닌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 것입니다. 작년도 혹은 재작년도보다도 훨씬 더 시장을 들여다보실 때 주의해서 들여다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앞으로 진행을 해드릴 강의의 전체적인 개요 먼저 잡아드리자면 지식산업센터의 개념을 먼저 좀 체크를 해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.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현재의 지식산업센터의 거의 근거법이라고 할 만큼 가장 중요한 법률이 되겠습니다. 그 법률을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정의와 그리고 여권들 또 입주적격 업체들 또 임대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법률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굉장히 피곤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이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알고 계셔야 투자 시장에 나가셔서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좀 알기 쉽게 풀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지식산업센터를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세법상의 혜택 때문에 좋은 투자 대상으로서 먼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실제 세법상의 혜택은 입주적격 업체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임대사업자, 개인 자격의 임대사업자라든지 부동산 법인에 있어서는 사실상 별반 큰 혜택이 없거나 오히려 요건을 가지지 못할 경우 이 중과세율을 적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현재 지식산업센터의 시장이 어떠한 정도에 이르러 있는지 그리고 2021년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시장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 수준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이고요. 그리고 몇 년 후에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수요와 공급의 균형 상태를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법률상에 그리고 또 이 시장 요건상에 투자, 유의상 좀 다른 상품보다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작년도, 재작년도 보다도 2021년도 이제는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순간이 이미 온 것입니다. 여전히 잘 고르신다면 좋은 투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점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그 강도가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될 부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강의의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오늘은 가장 첫 번째 시간으로서 법률적인 요건을 통해서 지식산업센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 적격 업체의 요건은 또 어떠한 것이 있는지 투자로서 바라보시는 분들 임대사업자 혹은 부동산 법인의 자격으로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률상에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내가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지식산업센터의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두 장의 사진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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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